아이씨 맹덕축 여기 왜 껴 맹덕축에서 좋아 좋은데 나 저구유넷한테 이러는게 왜 나 왜 껴서 저구유넷한테 이러지? 아니 근데 저구유넷은 사기유넷 월드컵에 껴도 되긴 하는데 이런 애들이랑 비빌게 안돼요 누가 이상형 월드컵 스타투로 한번 해달래가지고 기억나가지고 그냥 심심해가지고 한번 지금 그냥 녹화 한번 해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이게 채팅창도 생방이 아니기 때문에 채팅창 없는거는 이해해주시고 한번 보도록 하죠 뭐할지 일단 이게 전부 다 16강 밖에 없어가지고 한번 사기유닛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16강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음... 해방선 다음에 여은자 일단은 해방선 개사기 시절에는 제가 좀 어땠냐면은 제가 이때 공호유산 초창기 때 스타리그를 간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타리그 그때 8강까지 갔었는데 그때 해방선이 처음 나왔었죠 공호유산이니까 근데 그때 진짜 개사기였어요 왜냐면은 이게 원래 허크라는 유닛이 있었어요 허크 허크라는 유닛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맞아 스타2라는 그런 시스템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허크라는 유닛을 내려고 하다가 아 이거 안되겠다 해서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낸게 해방선인데 이 해방선이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낸거다 보니까 스펙 조절이 안되가지고 막 해방선이 타락기나 뭐 무탈 이런걸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해방선에 그 공중 공격 공격이 경장갑 추가 데미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좀 낮아요 데미지가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은 데미지가 경장갑 추가 데미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본 공격 자체가 아마 높았을 거예요 좀 높았어 왜냐면 타락기랑 그냥 쌩으로 싸워도 이겼거든요 해방선이 그리고 제일 개사기인거는 그 원 안에 있으면은 데미지가 90이었나? 그랬을거야 아마 그리고 사거리도 좀 길었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딱 너무 기억이 잘 안나긴 하는데 좀 오래전이라서 이때가 진짜 완전 이제 저그가 해방선을 잡을 수 있는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 블리자드에서 해준 패치가 뭐였냐면은 포화촉수 지금 엄청 벌어우 빨리하고 벌어우 빨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왔다갔다 잘하잖아 그게 원래는 지금 가시촉수랑 똑같았어 근데 해방선이 사기여가지고 저그가 막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준게 바로 이제 그 포화촉수 패치였어요 빨리 할 수 있는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막기 시작했고 근데 그 후에도 그래도 해방선이 사기라는 말이 있었어가지고 여왕을 사거리를 버프시켰죠 해방선 잘 잡으라고 그리고 아마 해방선도 원래 그 원을 딱 하면은 그 원 주위의 시야도 보였거든요 근데 그걸 패치해가지고 원 키면은 원 주위 시야는 안 보이게 하는 그런 패치도 하고 그리고 여왕 사거리가 1이 늘어남으로써 고통받은 거는 이제 토스도 고통받았죠 왜냐면은 투푸저전에서 여왕 사거리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왕자를 잘 막을 수 있게 됐어 얼떨결에 그러니까 해방선 패치하려다가 해방선 막는 거 패치하려다가 그 예언자를 잘 막을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죠 해방선이 그래서 여왕 사거리 지금은 다시 롤백이 됐지만 어쨌든 그 원인은 해방선이었다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해방선 때문이었고 포화촉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해방선에 고통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언자 예언자는 장난 아니죠 예언자가 왜냐면은 어 지금은 예언자가 막 그렇게까지 지금도 굉장히 좋은 일이시긴 하지만 예전처럼 엄청난 사기소리가 안 듣는 이유가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그 스태스 필드 그가 그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킬이 그 애벌레 그니까 그 고치에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언자가 그냥 와가지고 어 견제 못할 것 같네 이러면은 고치에다가 쓰면은 그 고치도 멈춰가지고 저거가 생산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와 진짜 저거들 안 걸렸고 지금은 패치가 됐죠 그리고 이제 공격력도 굉장히 높았을 거야 왜냐면은 테란 상대로 해병이 지금 체력이 45잖아 근데 예언자가 그때 아마 23이었을 거예요 공격력이 지금이 20인데 그래가지고 예언자가 해병을 두 방에 잡았어 그 일꾼이랑 똑같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해병 다섯 마리만 서 있어도 예언자를 막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섯 마리 서 있잖아 그럼 절대 못 막았어 예언자를 그래가지고 예언자 한 마리 게임 터지는 상황도 많이 나왔고 근데 나는 저그니까 저그 입장에서 보면은 어 저그는 솔직히 똑같아 왜냐면 23이든 22든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고통받은 기억은 많이 없긴 하지만 해방선에 비하면은 예언자가 좀 더 짜증났어요 왜냐면 그 고치 얼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예언자 와가지고 깔짝깔짝 거리는 거 어? 그 무빙 해가지고 일꾼 잡고 지금 패치가 된거에요 무빙 예언자가 무빙이 되게 자유로운게 버그였대 그래가지고 지금 패치를 한건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프로게이머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움직임에 익숙해져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컨을 잘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더 심했어 그거보다 더 부드러웠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는 예언자가 좀 더 사귀지 않나 여기서는 왜냐면은 해방선 자체는 어 패치를 잘해줬어 그러니까 해방선을 막기 위한 패치를 잘해줬지만 예언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늦었어요 패치가 그래가지고 좀 고통받은 기억이 더 커 내 입장에서는 예언자한테 고통받은 게 더 크고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 고치가 예언자가 얼리는 거랑 이제 일벌레 점사하고 튀는 거랑 그리고 게시 게시 써가지고 매팩 매팩처럼 딱 해가지고 토스가 이제 상대방의 움직임 다 예측해가지고 다 맞춰가고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예언자가 더 사귀지 않나 그래서 예언자 첫 번째 예언자 고르도록 할게요 밤까막이 돼 하하 거친 아니 근데 이거는 대장갑 미사일을 겪은 사람은 알 거예요 대장갑 미사일이 그 처음에 나왔을 때 데미지가 30이었을 거예요 30 그래가지고 그거 쓰잖아 그럼 저그윈이 다 삭제됐어 진짜 말도 안 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치면 내가 MMR이 만약에 뭐 6500이야 지금 그러면은 5800이랑 해도 5800이 대장갑 미사일만 써도 졌어 이때는 물론 이제 실력 차이가 있어가지고 대장갑 미사일 자체가 반까막이 하려면 후반에 가야 되잖아요 후반에 가야 되기 때문에 5800한테 뭐 들진 않았겠지만 만약에 5800이 후반에 갔다 대장갑 미사일을 쓸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저그도 이익이 빡셌을 거예요 그리고 거신 같은 경우는 어 군단의 심장 거신 거신 사기죠 사기였지 왜냐면은 지금 거신은 중장갑을 못 잡잖아 근데 그때는 중장갑도 잘 잡았어 왜냐면 애초에 그냥 기본 공격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경장갑 추가 데미지가 있는데 아니다 아니다 그때도 있었구나 그때도 경장갑 추가 데미지가 있는데 기본 공격이 그때가 지금보다 더 높았을 거예요 지금도 어느정도 롤백을 한 건데 그래도 중장갑을 못 잡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때는 중장갑도 잘 잡고 경장갑도 잘 잡았던 그런 어 시기였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신이 좀 더 어 기억에 남죠 거신이 사기였던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당했고 오래 당했고 이거는 적게 당했어 왜냐면 이게 공호유산 아마 대규모 패치 대격변? 대격변 때 나온 걸 거예요 그 스킬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대격변 때는 패치를 굉장히 자주 했어요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했었던 시기여가지고 반가막을 자체는 고통받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신 같은 경우는 고통받았던 기억이 좀 많지 왜냐면 이때는 군단심장 때는 지금은 괴멸충이라는 게 있잖아요 괴멸충이 있어가지고 역장을 따다닥 뜨면은 역장이 파괴돼가지고 거신한테 달라붙기가 편했단 말이에요 지금 살모사도 있잖아 살모사도 딱 끌면 되잖아 물론 군심대도 있긴 했지만 근데 역장을 못 부셨단 말이야 이때는 그래가지고 좀 더 거신이 모였을 때 저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죠 근데 이펙트 사기 유닛이잖아 결국 사기 유닛 거신은 세다고 느꼈지만 사기라고는 느끼지 않았어 그러니까 세다고는 생각을 했지 어 왜 이렇게 세 근데 근데 사기 방까마그랑 방까마그 대전감민사이랑 대결했을 때 누가 더 사기냐고 하면은 상당히 방까마그죠 어쨌든 고통받았던 기억이 적긴 하지만 사기운이 월드컵이니까 사기운이 시니까 방까마그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방까마그로 한번 해볼까요 방까마그로 갑니다 와 처음 강기 진짜 근데 진짜 지금은 분강기가 사기 소리를 안 듣잖아 지금은 진짜 분강기 사기 소리를 안 듣는단 말이야 왜냐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익숙해지기도 했고 분강기 자체가 스펙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때 뭐 예전에 비하면은 근데 지금은 아 근데 이때는 분강기 항상 사기라는 소리 들었을 때는 와 장난 아니었지 히드라이스크 이득사거리 통합? 이거 장난해? 하이씨 이게 왜 사기우리즈야 내가 저글리즈였는데 아니 이거 좋았어 토스가 막기 빡셌어 막기 빡셌는데 여기에 들어올 장은 아니지 솔직히 무차은 공항기랑 비교를 하고 있어 히드라이스크 통합을 이때는 좋긴 했어 솔직히 히드라이스크 딱 예전 지금 스타원의 973인가 약간 그 느낌으로다가 번식지 빨리 가가지고 히드라이스크 딱 오가스 삭가스 해가지고 그 뻥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좋긴 했어 좋 어 근데 분강기한테 비교하면은 말이 안 돼 분강기는 진짜 예전에는 지금 체력이 아마 180인가 그럴 거야 170인가 근데 이때는 200이었고 그리고 지금 250원이잖아요 이때 200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차원 분강기에서 소환되는 것도 패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패치 차원 관문에서 나오는 걸 패치를 한 거기 때문에 분강기도 패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6촌과 4촌과 그런데 예전에는 3촌과 4촌과 이랬어 그래가지고 더 빠르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거리 사거리도 지금 1이 줄어들었을 거야 그 태우는 사거리 그런데 이때는 사거리 태우는 사거리도 1이 더 있었어요 지금 아마 5인가 6인가 그런데 예전에는 6인가 7인가 그랬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분강기는 진짜 예전에 진짜 개사기였지 체력도 높아 이동속도 빨라 그리고 소환도 해 사거리 길어 태우는 사거리 이거 히드라이스크랑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돼 분강기는 진짜 너무 너무 끔찍해 끔찍해 내가 저그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히드라이스크랑 근데 아마 이거는 푸저전 한정이야 푸저전 토스 대 저거전 한정이고 이거는 테란 저그 둘 다 공감할 거야 토스도 공감할 거야 토스도 어 푸푸전 했을 때 공감할 거야 내가 보았대 와 여왕대 화염기압병 점막 수열 일단 펌핑이 일단 점막이 너프된 게 뭐가 있죠 점막이 너프된 거는 어 점막 펴지는 속도가 너프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마 그거랑 이제 점막 경장갑화 원래는 중장갑이었거든요 경장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어 그거 말고 없죠 그거 말고 없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모르겠네 더 있었나 그리고 펌핑 같은 경우는 원래 4마리였는데 3마리로 바뀌고 그리고 수열은 원래 125인데 75에 50은 이제 어 도트1 그걸로 바뀌었죠 그리고 화염기압병 데미지 30 근데 여왕이 아무리 사기여도 봐봐 여왕이 아무리 사기야 여왕 좋아 지금도 좋아요 여왕 솔직히 사기야 사기인데 화염기압병 한테 비비진 못하지 기본 데미지 30대는 이거 그냥 떨어지게 말하면 게임이 끝났어 여왕 같은 경우는 공격에 특화된 게 아니고 수비할 때 좋은 거잖아요 수비할 때 근데 기압병은 공격도 좋고 수비도 좋았단 말이야 그리고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화염기압병 지금 두 마리밖에 안 태워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4마리 태워졌어 4마리 태워져가지고 어땠냐면은 우루사는 1마리 태워가지고 기압병 4마리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게임 끝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화염기압병 4마리가 태워져가지고 기본 데미지 30짜리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본진으로 한 3분 4분대 그래가지고 프로브 2마리 아니 탐사정은왕 일꾼 두 방향 죽이고 뭐 수역자 사도 다 죽어 저거린 다 죽어 여왕 다 죽어 근데 여왕 초반에 뭐해요 그냥 가만히 그냥 뭐 할 거 없죠 여왕은 진짜 그냥 서포터로서 너무 완벽한 것 뿐이고 기압병은 진짜 만능이었지 만약에 여왕이 다른 애랑 붙었으면은 여왕 뽑힐 만한데 솔직히 화염기압병이라면은 화염기압병이지 내가 저구절어서가 아니라 이건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화염기압병 일단 모서넥 같은 경우는 수정탑에다가 광자가 충전 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광자포보다 훨씬 셌어 광자포보다 공격속도 빠르고 공격력 똑같았을 거예요 공격력 비슷하고 그리고 만화가 25야 그러면은 수정탑 2개 지으면 광자포도 2개 되고 말이 안 됐죠 오선액은 탱노선 탱노선도 말이 안 됐어 탱노선도 야 이거 진짜 이건 결승전인데? 탱노선도 말이 안 되긴 했지 탱노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아까 해방선이랑 마찬가지로 이때 제가 스타리그 올라갔을 때 그때 탱노선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진짜 탱크로 초반에 수비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유닛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초반에 세종과학기지 알아요? 세종과학기지의 뒷자리에 돌이 있어요 앞마당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돌이 있단 말이야 여기 이 돌에 그러니까 여기 안맞아 돌이 있으면은 이 돌 이쪽에 내려가지고 내 일벌레 통통 치고 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그는 어떻게 잡아? 괴물충? 괴물충에 맞는 토스트 테란이 어디 있어? 여왕? 장난해? 그래가지고 뮤탈 빨리 뽑아야 되는데 뮤탈 빨리 뽑으면은 해병 다 나와 있고 그러면 이제 텍루선이 이제 저그전에서 완벽한 그런 빌드였죠 왜냐면은 상대가 바퀴 오리냐 텍루선 막아 상대가 저글링 오리냐 텍루선 막아 맹독 오리냐 텍루선 막아 근데 막았어 그 후에 뭐예요? 탱크를 끌고 가가지고 견제하는 거예요 근데 모선역도 마찬가지야 모선역도 상대가 바퀴 오리냐 오면 막아 저글링 오리냐 오면 막아 맹독 오리냐 오면 막아 그리고 모선역은 점추도 쓸 수 있어요 점추 모선역 점 모선의 점추 점추 모선역이었나? 아 모점추 모점추라고 했거든 모점추 모점추도 가능해 그리고 탑블레이드 아 이거는 근데 텍루선도 막강하다 모선역도 막강하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모선역이 좀 더 사기지 않나 왜냐면은 모선역 같은 경우는 사기여가지고 삭제가 됐잖아 생명선 같은 경우에는 삭제가 되긴 했지만 고통받는 기간이 길지 않았어 생각보다 근데 모선역은 계속 고통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모선역으로 함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모르겠다 모선역으로 간다 모선역이야 모선역 사도대 맹덕충 아이씨 맹덕충 여기 왜 껴 아이씨 아 그러니까 맹덕충 좋아 좋은데 아니 나 진짜 저구유넷한테 이러는 게 왜 나 왜 이렇게 저구유넷한테 이러지? 아니 근데 저구유넷은 사기유넷 월드컵에 껴도 되긴 하는데 이런 애들이랑 비빌 게 안 돼요 이런 애들이랑 비빌 게 전혀 안 돼 비빌 거면 감염충 어? 이런 거로 해야지 감염충으로 해야지 진균번식 있을 때 그때 자연에게 그거 감염충이랑 그 다음에 또 비빌 게 뭐가 있냐 어 감충 감충 말고 없는 것 같은데 아 맹덕충 같은 경우는 보세요 맹덕충은 최근에 그러니까 1년 전인가 2년 전 1년 전인가 너프가 됐었죠 경장갑 데미지가 경장갑 데미지 말고 중장갑 데미지 왜냐면은 맹덕충이 중장갑도 잘 잡는 걸로 이제 재평가가 돼가지고 상대 토스 유닛 토스가 이제 추적자 거신을 해도 괴멸맹동만 있으면 다 막았어 왜냐면 맹덕충 중장갑 데미지가 생각보다 세가지고 기본 공격 자체가 근데 사도구 같은 경우는 언제 너프 됐어요 이거 생각보다 꽤 빨리 너프 됐어 한 반년인가 쓰고 너프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잔할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가 최근에 1년 전에 재평가 돼가지고 그때 너프를 당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유닛들 토스의 유닛들이나 텔레랜 유닛들이 서서히 서서히 너프가 되고 궁심이랑 잔할 때에 비해서 스펙이 낮아졌죠 거신 같은 거나 뭐 추적자 이런 것들이 탱크나 뭐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맹덕충 같은 경우는 다른 종족 유닛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세진 거고 사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출시를 잘못했어 이거는 23? 데미지 24이면은 저그한테는 의미가 없어 저그한테는 의미가 없지만 테레라한테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 사도가 왜 사귀었냐면 저그 저그들이 사도를 막는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나 막 말도 안 되게 심지티도 해보고 맹덕충도 뽑아보고 이랬는데도 불리했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경장갑 데미지 23 사도는 테레라한테는 굉장히 좀 악몽인데 저그한테는 딱히 없긴 했지 물론 초창기 사도 초창기 사도는 지금보다 체력도 높고 그리고 아마 그 공명 사도가 아니라 체력이 막 100이 늘어나는 거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체력이랑 체력도 체력이랑 쉴드가 바뀌었나? 그랬나? 그래가지고 지금보다 사도가 그렇게 파워가 없긴 한데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그 시야 그림자 시야 그림자 시야 사거리가 진짜 미친놈이었어 지금은 그림자 시야가 굉장히 짧은데 작은데 이때는 엄청 길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넓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음 사도가 좀 더 낫지 않나 명덕충도보다는 왜냐면 사도 같은 경우는 테란들이 진짜 게임을 못할 정도였으니까 이것도 예언자랑 똑같았어 예언자도 마찬가지로 해병으로 못 막았는데 이때도 해병으로 못 막았어 그래가지고 좀 사도가 좀 더 사기지 않나 쉽네요 사도가 좀 더 사기 감충 드디어 나왔다 아 이거는 근데 불곰은 감충이랑 하잖아 그럼 무조건 감충이지 불곰은 좋긴 해 좋긴 했어 예전에 그러니까 잘할 때 되게 좋았지 잘할 때 잘할 때는 되게 좋았지 이게 지금이랑 스펙이 똑같나 그랬을 텐데 아닌가 아 모르겠네 지금 스펙이 똑같나 어쨌든 불곰은 여기가 끼면 안 돼 어 난 그렇게 생각해 불곰은 비상사태의 주역이긴 하지만 너무 옛날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스타투가 프로게이머들이 전부 다 좀 연맹 느낌 그러니까 전문적인 캐스파가 들어오고 나서의 그런 그때의 불곰이 아니라 좀 초창기라서 불곰이 센 느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염충 감염충은 진짜 무감타 만능이었어요 이 진균번식이 지금은 투사체인데 이때는 즉발이었고 그리고 데미지도 되게 셌어 40이야 40 데미지가 40이었어요 지금은 30인데 이때는 40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파숙이한테 두 방 쓰잖아 파숙이 죽었어요 그리고 감태도 있었고 나 신경근생충도 좋았고 아 그리고 감충은 즉발이 사귀었지 즉발하면은 무감 못 도망가니까 지금은 뭐 전멸 쓰일 수 있고 산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때는 못 움직였단 말이야 이건 무조건 감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감충이야 40인데 바퀴 바퀴 인구수 1시절 이거 언제적이야 기억도 안난다 이건 솔직히 빼야되는거 아니야 인구수 1시절은 왜냐면은 이게 이거 제가 아까 불곰한테도 말했지만 바퀴 인구수 1시절은 오픈베타였나 클로즈베타였나 그랬을거에요 너무 좀 너무 오래전이야 그래서 이건 빼도록 하고 4승같은 경우에는 변현우 선수가 굉장히 잘 썼죠 이거 진짜 변현우 선수가 웬만한 잘 썼냐면은 변현우 선수가 대놓고 이것만 하는데도 못 이겼어 저거들이 그래가지고 변현우 선수가 옛날 뻥에 취해가지고 최근에 막 복귀했을 때 군대 갔다와서였나 군대 갔다와서 맞을거에요 군대 갔다와서 복귀했을 때 340 많이 썼어요 왜 지금 안되지 근데 안되죠 왜냐면은 이때 340 사기였던 이유가 폭탄 때문이에요 폭탄 지금 폭탄이 한번 쓰면은 쿨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때는 쿨타임이 엄청 짧았어요 한 3촌가 4촌가 그래가지고 계속 던져가지고 말도 안되는 피해 줬어 그리고 지금 폭탄 데미지가 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10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폭탄 맞으면 또 저글링들 녹고 그랬던 시절이었죠 이때는 삼병사신 되게 좋았지 삼병사신하고 태랑안이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글링들이 초반에 바퀴 스타트를 했어요 하 아니 바퀴 스타트를 할 정도면 얼마나 사신이 사귀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신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8강 왔습니다 아 방까마귀 대 모서넥 방까마귀 대 모서넥 방까마귀 대 모서넥 방까마귀는 아까도 말했지만 임팩트는 굉장히 셌지만 짧았어 그니까 이제 나 사기다 하면서 아 줄어든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이런 막 엄청난 머릿속에 각인된 건 없고 근데 모서넥 같은 경우는 계속 쭉 모점추 시작해가지고 탑블레이드 아까 말한 것처럼 탑블레이드에다가 어 수비하기도 좋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런 유닛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서넥이 사귄게 뭐냐면은 초반에 공중 공중 유닛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됐어 그니까 이게 지상공격을 못하게 만들었으면 인정이야 근데 지상공격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까다로웠어요 데미지는 났긴 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모서넥으로 갑니다 여운자들 화염기업병 일단 제가 여기서 고르는 기준이 얼마나 이 유닛이 오래 갔느냐 로 칠게요 근데 화염기업병은 오래 못 갔어요 물론 그때 개사기였긴 했지만 오래 못 갔어 근데 여운자는 진짜 약간 좀 편애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 패치를 안 해줬어 개사기인데도 그래가지고 이건 무조건 예언자 예언자는 진짜 와 지금도 생각하면 짱이나 죽겠어 그냥 PTSD야 진짜 예언자 304세인데 사도 어 304세인데 사도 사도 아 이거 좀 그거 다 초반에 상대방을 터뜨릴 수 있는 위시라서 고르기 힘들긴 한데 근데 이거는 저그전 한정 이거는 테란전 한정 이 아니야 이거는 테란전도 좋았고 저거도 좋았어 저거도 좋았기 때문에 지금 패치되고 사도의 그림자 분신 너프 되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도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사실 같은 경우는 저그전만 한정이고 터스전은 별로였죠 이거는 테란전 저거전 둘 다 한정 아니 둘 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삼병사신을 잘 쓴 사람이 변현우 선수 말고 거의 없었어요 물론 성주도 잘 쓰긴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변현우 선수 말고는 이득본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야 물론 이제 그 그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너프 당하긴 했죠 다른 테란들도 연습해가지고 어 컨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 뭐 태양이형도 되게 잘 썼고 그렇기 때문에 쓸긴 했는데 사도는 개나소나 다 쎘다 그래서 사도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충 대 분광기 감충 대 분광기 감충 대 분광기 감충 개사기인데 분광기도 사기였죠 아 이거 감충 대 분광기는 근데 감충은 확실한 건 잘할 때 무감타 가잖아요 토스한테 절대 안 졌고 분광기는 진짜 깨삭이었어 진짜 솔직히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분광기 왜냐면은 나는 적으기도 하고 솔직히 나는 잘할 때는 못해가지고 거의 대회에서 성적을 못 내는 그런 이제 연습생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감충을 써보지를 못했어요 그니까 그니까 써복을 했지 근데 대회에서 써보지를 못했어 그니까 이득을 본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임팩트 자체는 분광기가 더 높겠네 근데 사기유닛이잖아 사기유닛 옛날 감염충이 지금 돌아온다? 옛날 분광기가 지금 돌아온다? 그럼 뭐가 더 괴사기일 것 같냐 그럼 당연히 감충 어 어 어 4강 자 한번 더 옛날 옛날 예언자가 돌아온다? 옛날에 감염충이 돌아온다 당연히 감염충 근데 예언자도 진짜 십삭이긴 했어 개삭이 개삭이긴 했어가지고 진짜 혐연자 하 고민이 좀 되네요 음 감충대 예언자 자 예언자 옛날로 돌아오면 스펙이 어떻게 되냐 일단 23으로 되고 23으로 되고 그 다음에 어 애벌레 멈춰지고 그 다음에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개시도 되게 길어 근데 감충을 뽑아 무감타를 가 토스가 할게 없어 감염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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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요리 워드컵 모서넥 대 사도 아 이거는 사도가 이거는 사도가 개삭이어도 모서넥한테 못 비벼요 이거는 칼 모서넥 설명할 가치도 없어요 아 아 이제 결승 모서넥 대 감염충 모서넥 대 감염충 옛날 모서넥이 돌아온다? 옛날 감염충이 돌아온다 지금 밸런스에 자 여러분들 모서넥이 지금 돌아온다 자 여러분들 모서넥이 지금 돌아와요 감염충 못 뽑아요 그쵸? 뽑기도 전에 게임 끝나있어요 탑블레이드 갈기면은 저그 아작나요 테란들 아작나요 자 감충 테란전 한정으로 개삭이야 테란전 한정으로 근데 모서넥은 둘 다 개삭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게 뭐냐면은 테란전 한정이 왜 그러냐면은 토스전 같은 경우에 모서넥이 나오기 때문에 후반을 못 간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감염충 같은 경우에 테란전의 모서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밸런스에 감염충 나오잖아 테란이 절대 못 이겨 근데 지금 밸런스에 모서넥이 나오잖아 그럼 테란이랑 저그 둘 다 못 이겨 그렇기 때문에 모서넥 이거는 모서넥이 딱 완전히 딱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 모서넥이 지금 나오면은 만화 25 광자가충전 나온다 후반 못가 감충 뽑을 수가 없어 테란만 주거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서넥으로 가겠습니다 모서넥 우승 파악 파악 습 직빈 직발 시기면 감충 투사채면은 퇴근 시벌로 일단 랭킹 한번 보도록 할게요 랭킹 에잇? 사도? 오? 사도가 왜 1등이야? 사도가 1등이네 택량선 2등이고 모서넥이 5등이라고? 분간기 사기긴 하지 근데 봐봐 탱려산이랑 사도가 지금 돌아오잖아 그래도 개사기긴 해 그래도 개사기긴 한데 결국 꾸역꾸역 저우가 감충을 모아 그럼 이 두개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근데 모서넥은 그게 아니야 모서넥은 그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모서넥은 지금 돌아오잖아 진짜 게임을 다 터뜨려요 프로게이머 밸런스에서 근데 사도가 1등인건 좀 뭔가 신기하다 이거는 테란전 한정인데 이거 게임하는 사람은 다 테란인가 어쨌든 모서넥 우승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